아 그동안에 야학교 어느정도 썼어 쓰셨어요 여기가 한 3년 되죠 3년을 되셨어요 상당히 무읍이 심하셨나 봐요 예 그렇죠 그 양학기를 쓰기 전과 쓰고 나서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양학기를 쓰기 전에는 자주 잠을 깨고 깊은 잠을 못자고 양학기를 착용하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깊은 잠을 자고 꾸준하게 잘 쓰셨어요 3년 동안 자는 내내 안 빼고 중간에 벗거나 그런 일도 없이 잘 썼어요 적응을 엄청 잘 하셨네요 양학기를 사용하시면서 제일 불편한 점이 어떤 거 있어요 불편한 점이 많죠 양학기는 어떤 점이 생각 3년을 써봤을 때 다음에 신경 쓰이니까 호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샌다 사는 거 양학기를 딱 맞게 해도 머리를 돌리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바람이 새고 하더라구요 네 매일 이렇게 저녁마다 착용하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관리가 좀 약간 좋아하죠 귀찮네 많이 신경 쓰이지 왜냐면 세척도 해야되고 또 뭐 파손되는 것도 있고 다 플라스틱이니까 파손되는 것도 있고 맨남불도 갈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3년 쓰시다가 왜 바이오가드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불편하니까 불편해서 뭔가 안 불편하고 왜냐면 자주 출장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잘 때도 그거 쓰면 그래도 편하고 좋은데 중간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바람도 새고 그 다음에 또 호우수가 자꾸 이제 몸에 접촉이 되니까 거기 또 신경 쓰이고 어차피 옷은 다 바꾸다니까 살을 다 하면 신경 쓰이는 것 때문에 느낌이 오니까 또 떼고 일단 그 바이오가들을 이제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여행 다닐 때 그 세칸으로 쓰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며칠 써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신가요? 이제 그런 여행 다닐 때 간편하고 좋고 또 잠잘 때도 양울기보다ission 편한거 같아요 아직 한 여러월 했는데 적응은 잘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적응 후, guess.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? 효과는 좋은 거 같아요 네 일단 잠을 안 깨니까 네 소변이 멸어서 이제 잠을 깨지 이게 불편해서 잠을 깨는 경우는 적응을 잘 하셨네요 네 깊은 잠 자고 옆에서 사모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애들도 그렇고 차고서 자면 되게 큰 환자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그게 없고 출장가면 동료들하고 자고 그러면 이거 뭐냐는 점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혼자서 생활하면 별 문제인데 단체 생활을 할 때는 참고로는 그걸 착용하기에는 불편이 있죠 이걸 해보시니까 양학기 반납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나요? 좀 그런 생각이에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원래 3개월씩 한 번에 병원 가니까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병원 갈 때가 한 달 정도 더 착용해 보다가 그러면 만약에 옆에 친구가 계신다 양학기 아니면 나 죽는데 근데 이걸 해보니까 만약에 옆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? 글쎄요 글쎄요 내가 아직 경험을 아직 경험을 딱 처음에 느낌이 있거든요 하여튼 양학기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양학기보다는 좀 편리하니까 한번 권장하고 싶어요 그럼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